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나요? 앉아만 있었나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예방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한국의 날씨는 여름이라서 낮에는 30도가 넘어요. 조금만 걸어도 몸에서 땀이 나고 쉽게 지쳐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걸어요.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 주로 해요. 걸으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서 좋아요. 걷기 운동은 특별히 돈이 들지 않아요.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 걸었나요?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400 걸음 걸었어요. 가장 많이 걸은 날은 13,591 걸음 가장 적게 걸은 날은 2,000 걸음이요. 이번에 넷플릭스 마스크 걸에 나온 고현정 아세요? 교도소에서 탈옥한 주인공 김몸이요. 매니저랑 매일 2시간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대요. 매일 3만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전에는 몇 걸음 걸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걸을 때마다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실내에서 러닝머신 운동할 때랑은 다르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한국은 걷는 걸로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핸드폰 어플로 걸음 수를 체크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걸 한국에서는 앱테크라고 해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달에 최대 4,200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소소하지만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면 살도 빠지고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걸으면 더 많이 운동이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나요? 앉아만 있었나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예방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날씨는 여름이라서 낮에는 30도가 넘어요. 조금만 걸어도 몸에서 땀이 나고 쉽게 지쳐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걸어요.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 주로 해요. 걸으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서 좋아요. 걷기 운동은 특별히 돈이 들지 않아요.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 걸었나요?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400 걸음 걸었어요. 가장 많이 걸은 날은 13,591 걸음 가장 적게 걸은 날은 2,000 걸음이요. 이번에 넷플릭스 마스크 걸에 나온 고현정 아세요? 교도소에서 탈옥한 주인공 김몸이요. 매니저랑 매일 2시간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대요. 매일 3만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전에는 몇 걸음 걸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걸을 때마다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실내에서 러닝머신 운동할 때랑은 다르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한국은 걷는 걸로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핸드폰 어플로 걸음 수를 체크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걸 한국에서는 앱테크라고 해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달에 최대 4,200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소소하지만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면 살도 빠지고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걸으면 더 많이 운동이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나요? 앉아만 있었나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예방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날씨는 여름이라서 낮에는 30도가 넘어요. 조금만 걸어도 몸에서 땀이 나고 쉽게 지쳐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걸어요.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 주로 해요. 걸으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서 좋아요. 걷기 운동은 특별히 돈이 들지 않아요.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 걸었나요?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400 걸음 걸었어요. 가장 많이 걸은 날은 13,591 걸음 가장 적게 걸은 날은 2,000 걸음이요. 이번에 넷플릭스 마스크 걸에 나온 고현정 아세요? 교도소에서 탈옥한 주인공 김몸이요. 매니저랑 매일 2시간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대요. 매일 3만부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전에는 몇 걸음 걸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걸을 때마다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실내에서 러닝머신 운동할 때랑은 다르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한국은 걷는 걸로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핸드폰 어플로 걸음 수를 체크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걸 한국에서는 앱테크라고 해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달에 최대 4,200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소소하지만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면 살도 빠지고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걸으면 더 많이 운동이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나요? 앉아만 있었나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예방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날씨는 여름이라서 낮에는 30도가 넘어요. 조금만 걸어도 몸에서 땀이 나고 쉽게 지쳐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걸어요.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 주로 해요. 걸으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서 좋아요. 걷기 운동은 특별히 돈이 들지 않아요.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 걸었나요? 저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400 걸음 걸었어요. 가장 많이 걸은 날은 13,591 걸음, 가장 적게 걸은 날은 2,000 걸음이요. 이번에 넷플릭스 마스크 걸에 나온 고현정 아세요? 교도소에서 탈옥한 주인공 김몸이요. 매니저랑 매일 2시간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대요. 매일 3만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전에는 몇 걸음 걸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걸을 때마다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실내에서 러닝머신 운동할 때랑은 다르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한국은 걷는 걸로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핸드폰 어플로 걸음 수를 체크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걸 한국에서는 앱테크라고 해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달에 최대 4,200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소소하지만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면 살도 빠지고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걸으면 더 많이 운동이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You can download PDF files containing scripts. Link in the description. 방onstatic.com 도stinик.com agus tentacles.com 누군요? 구독 부탁드립니다.